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목표에 수렴할 것이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섣부르게 완화 기조로 선회한 이후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정책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너무 늦은 통화 정책의 전환은 내수 약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 60곳의 순이익이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 거래 대금과 회사체 발행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향후 증권 회사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낙동가와 유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낙동계는 사료값 증가 등으로 상당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유업계에서는 3년 넘게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의 가격 인상 압박을 이유로 원유값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니커 F&G가 오늘장에서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막걸리 수출액이 6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삼계탕은 그의 4배에 가까운 2,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을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1,100조 원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 만큼 마니커 F&G를 비롯한 음식 요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레 매매신호 정유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애플 주식이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애플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또 테마 순환매의 주인공은 바로 화장품주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 급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FOMC 회의 결과도 무난하게 지나가 준다면 내일도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신드레 매매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의 신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언제나 수익을 주관 전문가, 이창용 전문가입니다. 내일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일단은 동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아시아증권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내일장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선물업체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장의 변수가 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힌트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히든 종목까지도 같이 챙겨가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또 FOMC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이창용 전문가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창용 전문가가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던 히든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리뷰를 좀 해주세요. 네, 그것과 동시에 제가 최근에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5월달 그리고 6월달 지금 이번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장중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매매하지 않고 시초가와 종가를 통해서 장 초반에 대한 매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국의 원인은 코스피, 코스닥지수의 박스권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또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럴 거면 시초가에 매매를 해서 우리가 장중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그것과 더불어서 4월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5월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방송을 보시고 히든 종목만 그대로 따라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6월달도 지금 수익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지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매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시초가와 그리고 장 초반 매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단기 매매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장중에 매매를 해서 시장이 또 빠지게 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또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가 교육방을 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서 지금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초가에 제가 신호드리면서 바로 19%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젤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그 전날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교육방에서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11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장중에 드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8%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실 때는 아예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그 종목이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4장에 제가 또 승부분 수 있는 종목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시초가 매수하시면서 4장도 한 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육방에서 계속 시그널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교육방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대가 조금 특이한 게 56분에 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시 전에는 매수 체결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바로 드리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시초가 매수를 하시려면 어떤 분들은 장 전에 시장가 매수하셔가지고 시초가 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장가로 걸어두시게 되면 장 초반에 체결은 됩니다. 체결은 되는데 두세 호가 조금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장 개시 전에 해당한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로 아예 걸어두시게 되시면 해당하는 종목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이 가격 우위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시초가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용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시초가로 데리고 나서 바로 19%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 19%고 수익도 19%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엔젤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전해드리고 49분 해드렸습니다. 49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체결이 안 되죠. 그런데 9시 땡 하자마자 장 개시 하자마자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 가격대는 바로 시초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 개시 이후에 직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내가 매수 체결까지 힘들다. 다 신경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9시 40분에 장전 동시효과가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교육방에서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보시고 바로 상한가로 해당한 종목에 대한 그날 상한가로 걸어두시게 되면 9시에 바로 시초가 체결이 되니까 그 체결됨과 동시에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 모두가 수익으로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9%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마찬가지로 수익도 동일하게 19%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서 종목명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겠죠. 그리고 비중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시초가 매수 방법을 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 방송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초가 매수 방법은 이제는 알겠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습득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오시면 전부 다 교육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따라오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종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 주문 걸어두시고 그리고 장개시 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호 드리면 그 신호에 맞춰서 바로 수익실험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시초가 매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인 단타든 스윙주든 원칙이 있다면 그 방법 매매하셔도 되시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매매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내가 지금까지 주식투자 매매하면서 그리고 단타 매매하면서 아니면 스윙즈 중장기 매매하면서 원칙 없이 매매해서 손해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신 그 원칙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식투자로 살아남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 종목까지 다 집어들이고 있으니까 그 종목 매수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올해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내가 정말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장중에 분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 챙기시고 2, 3% 떨어지게 되면 바로 손절하시고 이렇게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장중에 단타 분석하시기 정말 어려우실 수가 있고 난이도가 높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종가 매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장중에 끌고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장 초반에 승부 보고 끝내고 싶다. 그날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칙, 원칙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면 수익이 있고 떨어지면 빠르게 순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이와 같이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시초가 단타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타 검색식을 어떻게 쓰냐면요. 2시 반 정도 그래서 14시 반에서 15시까지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때 종목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다음 날에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투자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교과서로 만들어서 또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통계 조정 계산기입니다. 제가 수익주 매매할 때 그리고 급등주 매매할 때 특정 급등주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 통계적으로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편하게 지금 5월달, 6월달 잘 따라오셨던 분들 보시게 되시면 5월달에 34개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승률은 90% 정도 그리고 6월달도 마찬가지로 지금 승률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승률을 모두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채워나가실 분들이 지금 교육방에 오셔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히든 종목으로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시초가 매매 그리고 장 초반 매매로 현재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이창용 전문가입니다. 나도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 나고 좀 하루 편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입장해 주신 분들에게는 시초가 단타 검색식 등 다양한 정보도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꼭 입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방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효성중공업 등 20% 가까운 또 수익을 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제가 앞서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이번 주에 매매했었던 레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날 너튜브를 통해서 장중에 또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가 레이라는 종목을 장 초반에 드리고 나서 9시 43분에 드렸네요. 이 종목은 결과치로 봤을 때는 7%대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장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나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장이 조금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장중에 종목을 놓치셨으면 종가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가 종목까지 같이 받아가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너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교육방에 오시게 되시면 제가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안내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 초반 이후에 결과는 19%가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단타 매매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 이 19%의 주가 상승 그리고 이 차트 안에서 매수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매수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5%, 6% 정도 그리고 내지는 7, 8%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추격매수에서 손해를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그대로 시초갈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갈매수를 하게 되면 결과는 딱 두 가지죠. 이렇게 되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매수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 상황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더라도 장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불과 1, 2%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수료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로 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그럴 때는 떨어지더라도 시초가의 매수에서 승부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한 종목이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오게 되면 그 종목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사실 좀 앞건이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8시 55분에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교육방에서 55분에 드리고 나서 시초가 매수사이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 시초가 부분이었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9%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사실은 해당하는 섹터 사실 전력, 전기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효성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상승탄력이 높았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장중에 그리고 애매한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사실은 2%, 3%밖에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먹을 것도 크게 못 먹고 선전할 케이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섹터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했을 때는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이 종목은 8시 47분에 드렸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이 종목은 두 번 드렸습니다. 두 번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력, 전기 쪽 테마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바로 시초가 그리고 결과치는 바로 14%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잠깐 좀 보자면 16일 날 시초가 이후에도 12%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고 29일 날도 마찬가지로 14%의 시초가 매수 위에 14%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 이용만 하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칙을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장초반 매수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잘 저와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5월 달도 마찬가지고 6월 달도 편하게 지금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방에 들어오셔서 신호받아가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보다는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법은 알았고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날 수 있는지는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창현 전문가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짚어주시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히든 종목도 AS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초가 매매와 더불어서 종가 매매도 또 있거든요. 그 종가 매매도 사실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기민하게 또 디테일하게 또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방송 보시고 너튜브 방송 보시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도 받아가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힘든 종목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 지금 6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AS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전부 다 최근에 매수를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J2K 바이오도 부터 그리고 TCC 스틸 그리고 본능 마녀 공장 AS텍까지 모두 다 최근에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수익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빈말이 아닙니다. 제 방송만 그대로 보셨더라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J2K 바이오 그리고 본능 마녀 공장이 세트입니다. 사실은 화장품 섹터이고 실적주인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닌 섹터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또 호흡이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따라가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J2K 바이오는 제가 6월 10일 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J2K 바이오는 사실은 제가 4월 달에도 사실은 공약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재공약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런 화장품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실적이겠죠.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실적이겠고 보통 이제 이런 말을 가치주가 움직이는 이런 실적 장세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섹터가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화장품 섹터들 잘 공약하시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J2K 바이오는 아직도 매수 공약이 가능합니다. 오늘장에서도 사실은 화장품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제공량이 좀 가능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뿐이지 타이밍이 잡기니까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한 차례 정도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는 제가 교육방에 오시게 되시면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TCC 스틸도 사실은 제가 철강 관련 섹터도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포항 영일만 관련 테마주로도 같이 좀 들였었던 종목인데요. 그 테마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도 12%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영일만 관련 테마주도 있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TCC 스틸도 한 번 더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TCC 스틸를 네일장에서 시초가로 또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또 진행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6월 1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이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일단 5% 정도 아까는 좀 소박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본느라는 종목도 제공략은 가능합니다. 그 공략 가능한 시기는 제가 교육방에서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10% 정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탈려약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장인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연도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도 내장에 만약에 시초가 매매 방법 지금 다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신 분들은 내장에 시초가로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디테일한 전략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LNC 바이오 JAK 그리고 J2K 바이오 가 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24일 날 드리고 나서 결과가 무려 76%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두 번 공략 해드렸거든요. 1차 공략은 4월 20몇 날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드리면서 이 종목이 두 가지입니다. J2K 바이오는 70%가 넘는 수익률도 있고 최근에는 10% 그래서 지금 J2K 바이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북미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잘 공략을 해서 지금 매출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잘 영업을 했던 기업들만이 우리나라 주시장 안에서 화장품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겠고 J2K 바이오는 최근에 매출이 늘었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재공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J2K 바이오는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장이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그날 상황에 의해서 J2K 바이오 매수 공략 가능합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호 맞춰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2K 바이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달에 스펙 상장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매출 캐파에 대한 상승 이었었고 점진적으로 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이 제일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J2K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무려 20%가 넘는다라는 거 그리고 순이익률 또한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J2K 바이오에 견질만한 기업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이펙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겠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J2K 바이오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맞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입니다. 사실은 제가 리스트 종목 중에 종목 리스트 중에 좀 밀려났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5월달 6월달 정말 제가 수익을 히든 종목으로서 많이 또 챙겨드렸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밀려났었던 종목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사실은 이 종목을 좀 공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무려 5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이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2, 3 거래일 만에 바로 급등이 또 연출이 되어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제가 이런 급등주 그리고 단기 빠른 스윙주를 공략을 할 때는 이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기냐 이런 급등주는 필연적으로 급등을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주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고가와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하는 가격대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플러스 AI 보시면 해당하는 신고가 영역에 고가를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에 저가를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 옆에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방송에서 공개를 또 해드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5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등지 매매하실 때 또 원칙적으로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손해본 기억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굳이 매수하시게 되면 손해보실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계산기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라는 종목도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월 7일 날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제 효자 종목이죠 1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시점만 하더라도 급등주였었고 급등주는 계산기를 사용했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제가 방송 공개 드렸던 시점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직전 상승이 37% 정도였었고 최소 14%에서 18%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가 교육방에서 신호드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1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급등주 매매하실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 계산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전문가가 앞서서 핫한 섹터를 잘 찾고 시초가에 매매를 한다면 수익 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핫 테마는 앞서 이창용 전문가가 언급한 화장품 테마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성비를 무기로 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중국 수출의 경우도 월별 기준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키의 경우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 시 붓는 관세가 내년부터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에서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천연 성분을 사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트리키에에서는 한류 확산으로 한국 화장품이 수입시장 점유율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뷰티 스킨입니다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11.27% 강세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2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과 함께 오늘장에서 7.35%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인 뷰티 스킨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뷰티 스킨은 근데 뭐 다른 화장품주도 워낙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뷰티 스킨 또한 계속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쵸 사실은 뷰티 스킨이 굉장히 소형주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왜 잘 가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이번 달 27일입니다 코엑스에서 이제 아마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의 쿠팡이 쿠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설명을 가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콜마와 같이 개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사들 한 1200사가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마존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한국 K 화장품에 대해서도 포커싱을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OEM ODM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북미 시장을 또 진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이 좀 맞물려 있는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좀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너무나 많은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뷰티 스킨은 좀 결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 그리고 유통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뷰티 스킨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화장품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잠깐 좀 설명드리면 국내 유통사 그리고 현대 브랜드사와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큰 장점은 지금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 스킨이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조 5조 많은 종목들은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1% 2% 정도의 상승이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가 소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섹터가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는 소형주를 공략하면서 뷰티 스킨 내 입장에서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시면 전략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략대로 따라가시죠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스킨 할 말이 너무 많을 정도로 유망해 보이지만 핵심만 콕 집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빠르게 높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뷰티 스킨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바밤 아 역시나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핫한 이 화장품 테마에 속하기도 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섹터 말씀드릴 때 매번 가지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화장품 종목들은 결국엔 전부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작년 3분기에 관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보여줬었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1분기 실적도 괜찮았었고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7, 8% 이상 또 급등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장에서 바로 매수보다는 사실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7천억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내일장은 상승탄력이 여러모로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매수를 하시려면 소용 좀 애매하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공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내일장은 아니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신호 드릴 거니까 그 신호 맞춰서 따라가시자 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또한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다만 내일 바로 공약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창용 전문가가 뽑은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강세해보인 종목 중에서 이창용 전문가가 뽑아온 강세 개별주인데요 29.95% 상한가 마감한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 삐아가 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의 5월 잠정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삐아의 틴트 제품이 1100만 개 이상 꾸준히 판매되는 등 롱셀러 제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삐아였습니다 전문가님 삐아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내일 사실은 내일 관건은 삐아 화장품 섹터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요건이 또 내일 또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삐아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삐아도 내일장에서도 갭상승을 통해서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내일장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공산연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지난 4월 달에 스펙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가 잠깐 있는 게 11년도에는 좀 경영이 좀 사업이 좀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회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모펀드 쪽으로 좀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장까지도 성공을 했었던 삐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인 삐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4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삐아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오늘장에서도 오늘장 일단 상한가 마감이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일단은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 강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내가 만약에 내일 삐아라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맞춰서 공약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진입 시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창현 전문가가 준비해온 오늘의 투자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계산기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 계산기 드릴 텐데 계산기 종목은 결국에는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최소 눌림 가격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보시게 되시면 두산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신고가 영역에 고가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한 랠리 안에서 저가를 입력하시게 되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가 계산기 드리고 있으니까 계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신호의 하이라이트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결국에는 화장품이겠죠 계속 관계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종목명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여러분들도 병원 그리고 피부과 많이 다녀보셨던 분들이 클래시스라는 종목 이 기기 그리고 슈링크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됐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만 잠깐 좀 설명드리면 병원용 피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핵심 포인트 잠깐 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4, 5개 정도의 기기를 지금 제조를 해서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눈썹 리프팅, 레이저 수술 기기, 그리고 지방 제거 기구와 같은 지금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제일 유명한 게 슈링크라는 제품이 제일 주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기업에 대한 장점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출이었겠죠 작년에 매출이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까지도 지금 봤을 때는 890억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보게 되면 수익성이 거의 50% 가까이 됐었던 클래시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해당하는 주가가 밸류에션만 놓고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는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너무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 실적이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고 공약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클래시스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자면 오늘 장에서 일단은 11% 정도 10% 정도의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지금 화장품 종목들 지금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에 대한 차트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밸류에션만 놓고 판단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 입장에 공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공약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 공약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 입장은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쉬워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보실 분들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화장품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클래시스였습니다 이 클래시스 언제쯤 진입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 꼭 기억하셔서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쉽지만 이창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테마는 화장품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기가 상승 중이고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던 중국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뷰티스킨과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다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다음 주쯤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K-뷰티 산업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실적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로 클래시스인데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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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